오늘은 싱글벙글 한국 여자들이 악용하고 한국 여자들이 증오하는 재밌는 그날 휴가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다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재밌게도 그날 휴가를 쓰는 여자를 가장 증오하는 건 남성이 아니라 여성이라는 사실. 공공기관 병원 다니는데 60대도 그날 휴가 쓴다. 시에서 하는 수영장도 가임기 여성 할인 만 55세로 정해놨고 솔가 폐경은 50대에 오는 게 팩트인데 우리 병원은 정년퇴직하는 60대 간호사도 매달 그날 휴가 받으시네. 그런 폐경 온 여자들도 당연히 받는 거라고 생각하는 게 어이가 없어. 라고 말하면서 60대 수간호사도 그날 휴가를 악용한다고 어이없어하는 한국 여자가 있습니다. 더 재밌는 건 이런 불만을 말하는 그래 그날 휴가를 악용하는 한국 여자들이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내버려둬라 여시도 나중에 60대의 폐경이 이미 왔는데 개꿀 빨면서 그날 휴가 쓰면 되는 거야. 맞아 맞아 여자가 받는 혜택 아니꼽게 봐서 특히 좋을 거 없어. 라는 식으로 여성들만의 카르테를 애써 들추지 말라고 댓글에서 분위기를 조성하는 여성들이 보이시나요? 남성보다 1년 12달 중 12일을 유급휴가로 쉴 수 있는 여성들의 공공연한 불법행위. 여러분은 이런 한국 여성들의 생리휴가 악용에 대해 알고 계셨나요? 정말 재밌는 건 이제부터 시작이죠. 한국 여자들은 자궁으로 피가 나오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나오는 건지 몰라도 자궁암으로 적출을 했는데도 그날 휴가를 사용한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이번에 한국 여자들은 신입 그날 휴가 쓴 거 존나 얄밉다라고 말하며 우리 그날 휴가 한 달에 하나 유급으로 주고 그날 휴가 써도 아무도 몰아 안 하거든. 근데 신입이 오늘 그날 휴가 이렇게 올려놨음. 이라 말하면서 9월 30일 9월달 그날 휴가 10월 1일 국군이날 10월 2일 10월달치 그날 휴가. 10월 3일 개천절 10월 4일 단체 연차 이렇게 써놓은 거 있지? 아니 누가 그날 휴가를 열흘 전에 먼저 올리냐 그것도 누가 봐도 계획적으로. 라는 말을 하면서 얌생이 같은 한국 여자를 욕하는 같은 한국 여자가 보이시나요? 9월달의 그날은 9월 30일에 피가 터지고 10월달의 그날은 10월 2일에 터지는 한국 여자식 그날의 마법. 위대한 한국 여자는 3일 이틀 만에 다시 피가 터지는 걸 보면 한국 여자라는 종족이 따로 있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은 이런 한국 여자들이 한두 명이라 생각되시나요? 얄미운 건 맞는데 꼬우면 여시도 그렇게 써라 그날 휴가를 족같이 쓰는 건 한국 여자의 특권이다. 라는 말을 하는 양심이 뒤진 소리를 잘도하는 우리 여성들의 모습. 이틀 만에 그날이 다시 터지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한국 여자를 지적하면 꼬우면 똑같이 헤라 본인들은 저렇게 족같이 행동할 깡이 없으니까 열받는 거잖아. 아무것도 못할 거면서 뒤에서 욕한다고 뭐가 달라지지도 않는다. 라는 진짜 개뻔뻔한 말을 하는 그녀들의 얼굴 가죽 두께 사이즈가 정말 놀랍지 않으십니까? 불법을 저지르는 인간에게 너는 그거 할 용기 없으면 욕하지 마라 라는 소리를 하는 한국 여자. 음주운전을 하는 국회의원에게 음주운전할 용기도 없으면서 뒤에서 욕하지 말라는 것과 똑같은 수준의 여성들의 논리. 한국 여자들은 남성들이 군대에서 인연뺑이 치는 동안 사회 진출을 2년 먼저 시작하고 그 2년 먼저 시작하면서도 1년 12번 그날 휴가로 인생 개꿀 빨면서 유급휴가 낭낭이 받아쳐먹으며 사회생활한다는 놀라운 팩트. 마지막으로 더 재밌는 걸 하나 보여드리자면 FM리즘 여성인권운동의 해철이라 불리는 이화여대에서는 그날 휴가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재밌는 사실. 여자들끼리 있으니까 그날 휴가가 얼마나 악용되는지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한국 여자들의 레전드 이야기. 오늘 저는 자궁이 적출되어도 그날 휴가를 사용하고 이틀 만에 그날이 다시 시작되는 놀라운 인체 신비의 한국 여자들을 알아봤습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영상 만들 때 마시는 커피값에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남자들보다 2년 먼저 사회생활하고 남자들보다 그날 휴가 유급으로 받아서 돈도 더 많이 받는데 왜 남자보다 돈을 못 모음.